네, 안녕하세요. 린탈치공팀이랑 마일리오입니다.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몇 시정도 계속 신축 현장을 많이 움직이면서 현장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테리어 일도 많이 줄고 일도 많이 힘드실 텐데 좀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신축인데 일반용 타일에 대한 300, 600정도 떠바리지공을 할거에요. 특별한건 없지만 예전에는, 전에는 제가 실을 내려서 타일을 옛날 방식대로 실을 내려서 타일을 많이 붙였는데 요즘에는 네이저도 많이 좋아졌고 하다보니까 네이저로 거치대를 이용해서 네이저로 오가내를 전체를 다 직각, 수직수평을 다 이렇게 본 상태에서 네이저를 킨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속도도 좀 빨라졌고 이제 좀 정확성도, 이렇게 직각이라는 정확성도 보기 쉽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잘 봐주세요. 재미있게 잘 봐주세요. 말씀드 Champ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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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